보안 자 질병수수비 일단은 1호종수수비가 가입금액이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자 비급여 급여 차등없이 모두 다 보장이 되는데요 연간 지금 노 매회 보장이 돼요 종수비는 그래서 현재 원래는 원칙적으로 900만원까지 내려고 했는데요 가성비 9플러스 어린이보험과 성인보험이죠 15세부터 60세까지 최대 12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는데요 여기 보세요 빠바바밤 빠바밤 8월 1일부터 전연령이 900만원 아니에요 600만원으로 다시 예전에 2년전에 농협수수비 보험으로 되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럼 많은 부분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전연령 그전에는 전연령이 지금 초후배까지 가입이 됐다가 지금 1200만원 어떻게 보면 600만원보다 2배로 보장이 되잖아요 600만원 내려가면 N사 치아보험 그동안 N사 치아보험과 N사 수두비보험 그동안 즐거웠다 너네들 앞으로 판매를 못할 것 같아 이번 달까지만 내가 판매하고 다음 달부터는 판매가 안될 것 같습니다 1종에서 현재는 40인데요 변경 후 20만원 내려간다고 합니다 타산은 거의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2종에서 120이죠 타산은 지금 2종이 30만원 50만원밖에 안되는데 120도 많이 있는 거죠 하지만 8월 1일부터는 60만원으로 많은 금액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자 3종은 보험가입 금액의 6분의 1이죠 200만원 보장이 되는데 이제는 8월 1일부터는 100만원 내려가고요 4종 같은 경우도 400만원이 200만원으로 판매가 내려간대요 5종 같은 경우도 보험가입 금액이 1200에서 절반이죠 2분의 1 600만원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어깨 최고의 종수수비 최고의 보장한도 매회 그리고 어깨 최고의 보장한도의 농협수수비보험 일단은 8월 달부터는 거의 2분의 1로 많은 금액이 축소가 된다고 하니까 눈물이 나야 되는데 눈물이 안나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N사 치아보험 보험료 10% 인상 연간 무제한에서 보처리 연간 3개로 바뀌고요 수수비보험도 지금 현재 5종 기준으로 1200, 1종 42종, 120, 3종 200, 4종 400, 5종 1200이 8월 1일부터는 반구자 2분의 1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1종이 40에서 20, 2종이 120에서 60, 3종이 200에서 100만원 4종이 400에서 200만원, 5종이 1200에서 600만원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 SNS